장난 아니죠? 저는 처음 봤을 때 진짜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마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단입니다 여기는 호다카 프로샵이라는 곳인데 한국이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체인 철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 전국에 정말 수십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거기 거기 지역에 계신 분한테 같은 물건을 쉽게 얘기하면 동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이마트, 롯데마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촬영 원래 하고자 했는데 실내 촬영은 저희가 불발이 됐습니다 실내 촬영은 저희가 불발이 돼서 실외에 일단은 오프닝만 찍고 여기가 일본이라는 사실만 알려드린 다음에 안쪽에는 제가 일단 리액션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해 놨는지 어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시죠 이제 카메라 못 세요 카메라 쓰면 안 돼 뭐야 이거? 우와 싸 베어 툴 세트? 세터 4만 6,100엔 진짜 싸네 싼 거지 엄청 싼 거지 마벨 후지야도 있고 마벨 여기 있네 익숙해 익숙해 한국이야 벨트도 있고 마벨이 4칸 있네 4칸 와 확실히 이게 마벨 본 고장이라서 종류가 되게 많네 이걸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게 이렇게 많았나 마벨 제품이 구색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거의 철물점 반 정도가 마벨 제품일 만큼 진짜 많네 제가 처음 보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건 오프테레코드인데 일본에서 못 나가는 제품들도 있답니다 수출 금지품목들도 있대요 궁금하시죠? 못 보여준대요 어떡하냐 근데 확실히 일본이라서 그런지 한국에 없는 독특한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 못 보여드리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혼자 한번 봐야지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홈센터 한번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전국에 어디 어디 있으니까 보니까 체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간 일본의 어느 곳에 근처에 호다카 홈센터가 있나 호다카 프로샵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홈센터입니다 프로샵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여기가 DIY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과는 이게 또 달라요 한국은 공구마트든 일반 마트든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요즘에 공구 쪽에서 마트의 물건을 조금 드리려고 하긴 하고 마트 쪽에서도 공구를 조금 접목하려고 하긴 하는데 완성된 곳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다른 곳도 없는데 여기가 어디냐 다이와 하우스 그룹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센터 체인점 중에 한 곳 로이알 홈센터 영어로 하면 로열 홈센터입니다 뭐 고급형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저는 한번 와봤던 곳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DIY에 특화되어 있다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일본이 독특한 게 집 구조처럼 형성을 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예로 들게요 마당에는 주택을 예로 들게 되면 정원이 있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본이 구성을 그렇게 해 놨어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용품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근본은 공구잖아요 홈센터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공구가 1층 내가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마트가 2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정원 쪽부터 잠깐 볼게요 요런 식으로 모종부터 뭐 조화도 있고요 하단을 꾸밀 수 있는 꽃들도 있고 종류가 꽤 많죠 비로는 여기 정말 간단하게 내가 내 정원을 꾸민다 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조곤조곤 살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철물점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죠 여기 지금 마트 아니에요 공구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또 프로샵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프로샵은 말 그대로 프로들을 위한 샵이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회사별로 나눠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은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분들은 나는 몽끼를 사러 왔잖아요 그러면 가성비 좋은 몽끼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카테고리를 이름 따라 나눠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천천히 전동 공구부터 잠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는 정착하지 못한 메이커입니다 히코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일본스러운 공구들이 많네요 한국에는 잘 못 보는 이런 소형의 임팩트 드라이버라든지 소형의 로터리 해머들이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 독특한 거 일본 공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작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안전모는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만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안 쓰고 싶은 헬멧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헬멧이 되게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십몇만 원짜리 헬멧도 있고요 기본 4,5만 원씩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문화가 전동 공구의 문화가 색깔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됐는데 봇이 보이고요 역시 카처는 안 깔려 있는 곳이 없구만 카처도 깔려 있고 근데 맡기다가 없다 아 료비 제가 좋아하는 료비역 있네요 참 료비도 좋은 공구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공구거든요 맡기다가 왜 없나 했다 메인으로 깔아놨네요 오늘은 전체적인 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여기 홈센터는 둘러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가 맡기다 공구를 깔아놓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업복 라인도 따로 나눠 놨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워크웨어라고 지금 제가 둘러봐드릴게요 꼭 되게 메이커에 옷들 지니라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작업복 라인이에요 한국하고의 다른 점은 작업복도 우리나라처럼 검정색, 밤색, 국방색 이런 게 아니고 컬러풀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가 전부 다 작업복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강대하게 처리를 해놨다는 점 그래 여기 있죠 안전모드들이 되게 독특해요 이거 봐 되게 예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화려한 건 없네 우리가 아까 프로샵은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프로샵 감독님 보셨죠? 프로샵에서는 진짜 막 알록달록한 투명색의 되게 독특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기본 라인이네요 근데 이 안전모드의 스타일이 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여기는 이제 안전 라인인 거죠 이렇게 안전 라인으로 나누는 프로샵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카테고리별로 모아놓은 느낌이 보면 볼수록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어? 이건 어디서 사야 되지? 하고 골라가야 되는 마트의 개념인 거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라인만 봐도 되게 독특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들어가 볼게요 규모가 이런 식으로만 봐도 이게 전부 다 공구 및 부속품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일본에서 놀랐던 게 이런 식으로 목재들을 개별 포장해서 판매를 해요 목재 판매를 하시거나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닐로 완제품 포장을 해놔서 습을 관리를 하는 거죠 나무가 뒤틀어지지 않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개별 비닐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굳이 골라갈 필요 없는 굉장히 라인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깥쪽에도 있고요 자 반대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굉장히 많죠? 한 층이에요. 위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저는 이런 규모의 철물점이든 공구마트든 한국에서는 이런 개념의 센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체인점입니다.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고 전국 이런 체인으로 깔려있는 홈센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열쇠수리집, 부두수산집 이렇게 마트 안에 상주에 있고요. 여기는 캠핑용품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 사가고 싶네요. 캠핑용품은 조금 사가고 싶네요. 2층이 이제 생활용품 겸 마트인 거죠. 정말 이게 올인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마트에 조그맣게 철물 공구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깔아놓고 공구도 제대로 깔고 마트도 제대로 깔고 3층에는 뭐 저희는 이런 마트에 있는 물건들은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정말 수많은 공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전동 공구부터 안전용품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릴 그런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제대로 갖춰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마벨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 깔려있는 공구들은 굉장히 저렴한 공구들만 깔아놓잖아요. 접근성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벨 제품은 악명높죠. 굉장히 비싸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벨 제품이 있어요. 여기도 마벨. 여기도 마벨. 후지아도 있고요. 일본에 제대로 된 공구들이 전부 다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공구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마트 같은 개념의 센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홈센터를 한 군데를 다 갔어야 되는데요. 홈센터 방문을 못해서 원래 거기서 클로징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스티디어에서 추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 홈센터 되게 재밌는 곳 같지 않아요? 보셨겠지만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 일본 홈센터라는 걸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가 한국은 철물점 대형 철물점 아니면 마트에 공구가 있긴 한데 저렴한 제품들만 구색으로 깔아놓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홈센터는 마트를 산업용으로 꽉꽉 눌러놓은 듯한 그거를 사러 오시는 분이 마트에 가려면 가라 라는 그런 저희와는 정반대의 저희는 마트 온 사람들이 온 김에 공구 사갈래 라는 느낌이었으면 일본은 공구 사러 왔는데 너희 집에 장볼까 없니? 라는 그런 개념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정말 대형화가 돼 있는 그 대형화가 일본 정말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공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혹시나 일본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홈센터는 꼭 들려보세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런 경험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절물점TV였습니다. 마웰 본사분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드리면서 다음에도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